지금 몰래카메라 사전투표소 이 문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딱 보도가 됐을 때 이렇게 발표했는데 경남 양산과 인천 계양 등지에 사전투표소에 발견된 카메라는 혹시 사전선거 선거인수 투표자 수 사전선거 선거인수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어느 분이 좀 의협심이 강하신 분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하셨구나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니까 실정법은 위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내용을 조선의부가 보도로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 15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브 경찰 영장 신청 방침 이렇게 나왔거든요 29일 4월 10일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특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제 밤 8시 49분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서 8명만 이렇게 보시면 8명이 남겼는데 보시죠 그래님이 사전투표의 관리가 지금까지 우파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전투표에 cctv를 충분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핵심 요지가 뭡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자수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분들의 숫자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이분이 애국자십니다 빨리 cctv를 다 설치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접속 가능하게 해서 불법 선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는 어떻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투표소 밖에서 카운팅하는 것도 굉장히 허락을 안 하죠 투표소 오늘 갱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투표소 바깥에서도 지난 대선이나 이때 부정선거 방지되라든지 그린선거 시민행동 같은 데서 그걸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다 여러분들 아주 결사적으로 막적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자에 몇 명이 오셨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도 너무 여러분들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표를 몇 명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선관위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인 겁니다 또 보시죠 사전투표소에 공식적인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수작업 개표로 부정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저 시민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왜 선거관리위는 사전투표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하는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는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안에서 여러분들 찍는 것도 거부하고 또 개수하는 것도 이런 방해하고 바깥에서 이름대로 캠코드 같은 거 찍는 것을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탄압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보시게 되면 한민국님께서 아니 오죽하면 카메라를 설치했겠습니까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설령한 국민이 이것만 왜 촬영하면 안 되고 또한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당한 일인 것을 왜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갑니까 그럴 것이면 선거관리위는 당당히 사전투표자수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자수를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에 뭘 좀 더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에 실제로 온 사람은 4.15 총선 중국 성동가에서 4만 1612명인데 몇 명을 대준 겁니까 1만 3,871명을 더해가지고 성간위가 5만 5,482명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만 1612명이 온 것을 몰라야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국민들이 알면 그래서 4만 1612명은 절대로 모르게 하는 겁니다 쉬쉬합니다 cctv 촬영 안 돼 캠코드 촬영 안 돼 개수도 안 돼 그냥 우리가 발표하는 게 그게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5만 5,48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숫자를 분석해보니까 아예 1만 3,872명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절대 뭐죠 4만 1612명은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참 어떻든 간에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는 당당히 사전투표사를 공개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애국자시네요 이분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무자비하게 빠른 속도로 사전투표자수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전투표자수 늘고 사전투표율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건 여러분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 사전투표자수 504만 명이었는데 2020년 총선에 1160만 명이 되고 2022년 대선에 1620만 명이 되고 이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8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롤용지 주문한 걸 보게 되면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급속도로 빨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어떻게 의심합니까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 가지고 뭔 짓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러면 사전투표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전투표자수 늘어야 되니까 당일투표수는 또 줄어드는 거죠 222%나 1%나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뭡니까 급속히 19대 대선 26.1에서 36.9% 20대 총선 12.1% 26.7% 이번에는 30% 대 문안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져가면 뭘 하겠습니까 사전투표자수 이렇게 왜 늘리겠습니까 애들 장난은 늘리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11.5% 20.1% 20.6% 이건 윤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총선은 12.19% 26.7% 이번에는 뭐겠습니까 제가 예상하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자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개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 대선 26.06% 36.9% 나온 겁니다 제가 추기한 것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20년 총선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대충 19.99%로 보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인 거죠 6.70% 정도 부풀린 겁니다 그럼 297만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승부는 실제는 32% 발표는 36% 5.50% 정도를 부풀린 겁니다 242만 표를 집어넣은 거죠 대선을 총선처럼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겠죠 실제 사전투표율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발표해버리면 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뭐죠 표를 만지게 되면 329만 표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발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일하고 4월 6일 날 사전투표율 발표를 보게 되면 대충 뭐죠 당일투표 안 보더라도 당일투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니까 결과를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여러분들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아마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겠다 실제 사전투표를 알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실정법을 위반한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왜 그렇게 몰래 카메라를 쓸지 했겠느냐 이걸 아무리 보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사전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아집니까 사전투표를 높여가면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242만 표 이런 검증이 된 거고 총선은 약 297만 표 이번 총선은 얼마나 집어넣을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뭐죠 호떡장수가 이런 떡반죽이 필요하니까 떡반죽이 뭡니까 사전투표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작업 중에 아주 여러분들 잘한 작업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발표되는 걸 보면 그냥 금세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집어넣을지가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감이 아니고 아주 엄격한 과학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가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총선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뭐죠 이번에 몰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지 캠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사전투표지에 유일하게 남은 시간과 공간적 현장성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쇄 날인에 의해서 해당 투표지 투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물리적 표식이 제거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전투표장에 해당 투표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거든요 그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식하게 표현하시는데 시공간적 현장성의 증거가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재임하고 계신 2년 동안 이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관찰을 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심한 거죠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가 여러분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그토록 사전투표 cctv에 민감한가 cctv는 왜 가리는가 국민들과 당당히 카운트 개수할 용기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몇 사람이 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더라도 다 뭐죠 그냥 주변에서 입을 다물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 같은 거 남기실 때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럼 안 됩니다 이런 사전투표 방해죄에 걸립니다 당일투표 동료 내용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또 고발해가지고 뭡니까 또 골치 아픕니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당일투표도 하셔야 되지만 가능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 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꼭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박주현 변호사가 잘 아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한교안 전 대표하고 제가 대선 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노굴 치렀습니까 기가 찬 나라가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분의 주장이 주세열님의 주장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거죠 현장에 투표용지가 투표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들었지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더블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425대 제로, 이복 5대 제로, 81대 제로, 96대 제로, 43대 제로, 22대 제로, 2020년 4.15 총선, 서울의 424대 제로, 부산의 205대 제로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죠 일방적인 게임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이 2020년 4.15 총선에 3,332대 153이고 거의 통계적으로는 한 1,500대 1,50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23년, 이게 2023년 아니죠 2022년 대선이죠 2022년 대선에서는 3,400, 8대 100이네요 선거결과에 손을 다 댔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시형시얼이거든요 시형시얼 이 시형시얼이죠 2016년에 손을 안 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값이 작지만 2020년 4.15 총선 손을 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플러스 9%, 8%, 12%, 9%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시형시얼은 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고 이걸 뭐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한 거잖아 경상남도 경상남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 크기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전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플러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특정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값이 굉장히 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관계없이 전부 다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득표를 만진 겁니다 전부 다 더불당의 4.15 총선이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더불당의 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선관위 자료가 여기서 거소 선상 관외 사전 국외 부재자 상계일동 관내 사전표표 전부 다 손을 만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2016년 총선이고 이거는 2020년 총선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2016년 총선은 손을 안 댔으니까 2020년 총선 이준석 손을 김성아에게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을 복구시키기에는 선관위 발표하고 재야 전문가가 진짜 차이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준석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들 조사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6347표를 더해줬네요 노원구병 2020년 4.15 총선에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4장당 한 장은 모두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6347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가 3만 1726표인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만 537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산조자로 더해준 것이 6347표죠 그래서 2만 5379표를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그래서 cctv도 다 가리는 겁니다 이번에 몰래카메라를 달성하신 분이 이걸 알기 위해서 달았겠죠 이렇게 선극을 여러분들 이거를 노원 병에는 아마 동이 많을 테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상계 2동원 917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계 2동원 917표 상계 1동원 1208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계 1동원 1208표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거죠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득표수를 유령사전투표사로 더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역대 선거를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손을 대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면 나라가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해도 이렇게 뭡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뭐죠 경상도 뭐 경상북도 대구 광역 전부에다 손을 다 대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자 자